저희 오늘 버터파 하러 가요 그래서 같이 버스 타고 출발하고 있는데 꼭 출발해요 요즘에는 계속 오고 보냈는데 어느새 또 98이에요 흡집하지만 비 와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제리의 라디오 비 오는 노래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오늘입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네 저희 게스트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잖아 네 어 나는? 어 내가 보여? 아니 나 되게 짜증난다 언니 너무 웃겨 어떡해 언니 지금 딱 하트 모양의 눈썹이랑 눈 코 입이 다 들어가서 하트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것 같아요 하트 얼굴만 동동 떠다니는 것 같아요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